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여원 언박싱은 트리 빌리지의 인테리어 프린팅 액자 입니다 보시는게 제품 박스 겸 택배 카톤 박스 구요 사이즈는 50 곱하기 60 프레임이 없다고도 있는데 개봉을 하면 이렇게 에어백에 쌓인 본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을 뜯어내면 이렇게 또 별도의 비닐 포장이 되어있구요 내 귀퉁에는 안전하게 종이로 충격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인데요 디자인은 그린 애플이구요 50 60의 전체 사이즈라 세로가 약간 더 깁니다 재질은 캔버스 구요 캔버스 재질의 프린팅이 된 두께감 있기때문에 퉁퉁퉁퉁 소리가 나죠 깔끔하게 인쇄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 보면 패브릭 질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 이 캔버스 고정을 스태플러 로 하게 되는데 제품은 블랙 벨벳 테이프로 스태플러 고정한 것을 깔끔하게 가려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려져 있죠 그리고 세로로 두개 가로로 한개 후크가 있어서 무엇이나 코코핀에 고정이 가능합니다 코코핀에 고정이 좀 힘들다고 하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쉽게 안으로 힘이 휘어지는데요 안으로 이렇게 휘어서 고정을 하면 좀 더 쉽게 걱정이 가능합니다 캔버스 체질의 뒷면이구요 이상으로 트리 빌리즈의 캔버스 프린팅 액자 간단한 언박싱을 보여드렸는데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니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구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